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지난 한 달 사이 60% 가까이 증가했습니다. 지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이달 둘째 주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외래 환자 1,000명당 18.5명이었습니다. 한 달 전인 지난달 셋째 주에 11.7명보다 58% 증가한 것으로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4.9명보다는 4배 많습니다. 통상 봄이 되고 기온이 오르면 독감 환자 수가 감소했지만 올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큰 일교차, 학교의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등이 환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